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오늘은 바나나, 마요네즈 같이 먹기입니다. 이거를 같이 먹으면 좀 새로운 맛이 난대요. 진짜 새로운 맛이 나나 안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! 준비물은 바나나, 마요네즈 끝이에요. 바나나를 뜯어서... 음, 맛있어. 다 뿌렸는데, 먹어보겠습니다. 음... 뭐지? 전혀 새로운 맛이 안나요. 뭐지?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. 아, 맛없어. 맛없어요.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. 맛없어요.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.. 그냥 따로따로 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바나나의 부드러운 맛이랑 마요네즈의 시큼한 맛이 안 어우러져요. 다 따로 놀아요. 이거 누가 맛있다고 한거야? 어, 맛없어. 바나나랑 마요네즈랑 같이 먹으니까 새로운 맛이 나는게 아니고요. 그냥 그대로 바나나맛이랑 마요네즈맛이 나요. 근데 바나나랑 마요네즈랑 좀 아닌 것 같아요. 음... 너무 아닌 것 같아요. 맛없어. 오늘의 결론. 바나나랑 마요네즈랑 같이 먹지 말자. 맛없어요.